러시아 전투기 5대 박살 단돈 80만원 골판지 드론의 충격 급하다 급해 국과연 자폭무 인기 개발 안녕하세요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값싼 드론을 활용해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종이로 만든 80만원짜리 골판지 드론으로 수호의 30과 미그 29 전투기 등 5대와 S300 방공 시스템을 파괴하는 놀라운 전과를 올렸습니다 이는 80만원짜리 종이 드론으로 어림잡아 약 3천억원 이상의 러시아 군사장비를 파괴한 미친 전과인 것입니다 전장에서 이런 소형 무인기들의 효과적인 성능이 입증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바이락타르 TV2나 이란산과 중국산 무인기 등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올 2월에 자폭형 무인기 한국형 샤에드 무인기 개발을 긴급 소요로 공고를 하였는데요 올해 안에 개발을 완료하여 자폭형 무인기를 본격적으로 전력화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드론은 전장의 필수적인 무기체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전으로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점령지 방어를 위해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방어선 돌파를 위해 더디지만 치열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어 양측 모두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는데요 이같이 전쟁을 1년 넘게 치르는 동안 우크라이나의 드론 기술과 실전 운영 능력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육해공 가리지 않고 다양한 드론을 개발해서 실전에 투입해 많은 전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는 이번 전장에서 드론 운영이 처음으로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드론 방어에 적합한 무기체계들이 아직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상황이라 언제 어떻게 돌진할지 모르는 드론은 그야말로 전장에서 공포스러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단순하고 값싼 소형 드론은 탐지도 어렵고 요격도 쉽지 않으며 날아오는 모습이 육안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공포감이 더 크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우크라이나 드론에 발각된 러시아 병사가 드론을 향해 손을 들고 빌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영상이 올라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다양한 자폭 드론으로 러시아의 여러 도시를 공격해 러시아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있으며 러시아 영톤의 공군기지를 타격하고 우크라이나 남부 점령 지역과 크림반도의 대공무기와 지휘소 탄약 보관소 등을 닥치는 대로 공격하여 러시아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헤르손 탄환시 하이마스로 적지휘소와 탄약 저장소를 타격하여 성과를 보았는데요 이 같은 역할을 이제는 영국에서 지원한 스톰쉐도우 미사일과 함께 드론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도 크게 당황하고 있으며 보급과 포병화력 지원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가 남부 지역에서 러시아 1차 방어선을 일부 돌파하여 대규모 진격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전황 소식도 들립니다 특히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을 인류 최초의 드론 전쟁이라고 부르기까지 하는데요 이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드론이 실전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첨단 무기들은 복잡한 센서와 부품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축된 수량이 소진되면 쉽게 채워 넣기가 어려운데요 반면에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고 제작 비용이 저렴한 드론은 빠른 시간에 만들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7일에는 우크라이나가 종이로 만든 드론의 러시아 전투기 5대가 당했는데요 ppds란 이름의 이종이 드론은 쿠루스크 비행장을 강타해 수호 230 전투기 4대와 미그 29 전투기 1대 그리고 최신 대공무기 판치를 S1 2기와 S300 방공 시스템 일부를 파괴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수호 230은 기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400억 원에서 600억 원 사이로 판치를 S1은 180억 원 정도로 이번 공격으로 어림잡아도 약 3000억 원 정도의 무기가 파괴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드론 ppds는 한 대당 우리 돈으로 약 80만 원에서 500만 원대로 50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수천억 원 상당의 무기를 파괴한 셈입니다 ppds는 원래 호주에서 개발된 드론인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모처에서 대량 생산되고 있다고 하며 앞으로도 많은 수량의 종이드론이 러시아를 괴롭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허접해 보이는 이 ppds 드론은 재질이 종이라서 방공 레이더에도 잘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의 스텔스 드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ppds 종이드론은 기체는 왁스 처리된 골판지로 만들어져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카드보드 드론 혹은 하늘을 나는 피자박스로 부른다고 하는데요 2m 길이의 주날개와 프로펠러 등으로 구성된 이 종이드론은 전장에서 병사가 쉽게 조립했을 수 있으며 종이 재질이라 감시망에 걸릴 위험도 낮고 왁스 처리된 만큼 물에 잘 젖지 않아서 재활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30일 새벽에도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6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서북부 푸스코프 국제공항에 드론 공격을 가했는데요 이 공격으로 러시아 공군수송기 4대가 파괴되는 등 러시아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해상드론을 실전에 투입하기도 했는데요 해상드론 시베이비는 지난 4일 크림반도 인근 케르츠에협 남쪽에서 러시아 유조선 시그호를 공격해 선체를 파괴하였습니다 원격 조종 해상드론인 시베이비는 길이 5m 최대 무게 1000kg으로 폭발물 탑재량이 TNT 최대 400kg이며 항속거리는 800km 최대 속도는 시속 80km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적군의 감시망을 피해 해군 기지와 함정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 바닷속에서도 적을 공격하는 자폭 자망드론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마리치카라 불리는 자망드론은 길이 6m 폭 1m로 작전 범위는 1000km이며 폭발물을 싣고 바다에 잠수해 레이더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어로 바퀴벌레라는 뜻의 타르간이라는 육상드론도 공개되었는데요 총 25대를 제작해 실험 중이며 디자인은 조금씩 다르지만 무기나 폭탄을 탑재한 차량 형태라고 합니다 4개의 바퀴로 이동하며 숲이나 덤블에서도 잘 움직일 수 있으며 무게는 18kg으로 가볍지만 최대 30kg에 달하는 보급품을 운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같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전차나 미사일 등 다른 무기에 비해 제조 비용이 저렴하고 대량 생산까지 가능함으로 사용되는 수량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이제 드론 그 중에서도 소형 드론은 현대 전장의 필수 무기체계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수많은 드론이 연구되고 개발되었으나 군이 요구하는 ROC 수준이 높아 제대로 채택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중점되었던 부분이 포병화력 중심의 전술 운영에 따라 소형 드론보다는 중대형 드론 중심으로 개발이 추진되어 왔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의 교훈은 고가의 최첨단 드론보다는 최일선에서 사용하는 보병용 정찰 및 공격 드론과 좀 더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포병관측용 정찰 드론 그리고 순항미사일을 대신할 수 있는 중거리 타격용 자폭 드론이 전장에서 가장 쓸모가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같은 독재 국가에 둘러싸여 사는 우리 국민들은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안지나 서나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를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중국의 무인기 능력과 생산 체계는 무시할 수 없는 세계적 수준이며 최근 북한도 중국의 지원을 받아 무인기 생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군도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전술 개발과 새로운 무기 체계의 신속한 도입을 통해서 더 튼튼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속에 대한 전략이 됩니다 여러분의 공유의 지속에 대해